포한giving 집념아 이놈의 S등급 진짜 더럽게 안 나오네 아 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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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아.. 힘들어 어우.. 너무 피곤하네 아이 그래.. 좀만 쉬었다가 잡자 뭐야? 이거 어디야? 꿈이야 뭐야 이거? 이거 어디야? 뭐하는데 여기 으악 으악 아니 난 그냥 귀신 찾고 있었을 뿐인데 왜? 이런 꿈을 꾸는거야 으악 흐흐흐 저거 뭐지 발디야 발디? 본배 발디선생이 미쳐가지고 쫓아온다 아아아아 귀신아 빨리 나가야 돼 흐흐흐흐흐흐 여기에서 탈출하지 않는 이상 이 악몽을 계속 꾸는거 같아 아니 나는 그냥 애쓰까 잡고 싶었을 뿐인데 왜 악몽 계속 갇혀가지고 아니야.. 귀신아 정신차려 악몽이라도 정신만 차리면은 문명히 나갈수있어 조금 더 집중해라. 이쪽 아니야 아.. 발디 잡고 맨날 그러더니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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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아아아아아아아 뭐야? compelling 길인가!? 안돼 안돼 안돼!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무한축후염이다 무한축후염이 아니 여기서 탈출하지 못한데 이 악몽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모양인가 보네 아하하하하 아니 왜 길치한테 이런 시련을 주냐구요 오요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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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옹 어어?! 탈출엄마야야 막다른길이구나 난 죽었습니다아아아아아아아악 무빙무빙무빙무빙무빙 으으으으 계속 뛰어라아아 아 어디로 가야돼 윽주기 가아아아아아이 아하하하 왼쪽 왼쪽 아이고 진짜 어디로 가야되요 아 저 정신나가 바이든스에 수학이나 가르칠 것이지 왜 꿈에서까지 나와가지고 저러는거야 여긴가 여긴가 귀를 뭐 잡아서요 어디야 어이 뭔 소리야 울음소리들 어 어 뭔 소리야 안돼 아아 날아줘 보냈죠 오지마 인마 어디로 가야할지 모르겠지만 안쪽으로 좀 파고 들어가 보자 흐으으으으으으으 저좀 밖으로 내보내 추우셰 꼬비였어.. 역시나.. 근데 이게 끝이야? 아니 근데 이거 여러분들.. 생각보다 너무 짧은데요? 끝난 줄 알았지?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란다 고마요 하하하 플레이! 렛츠 플레이! 잠깐만 그러면은 설마.. 줄넘기 소녀가 쫓아오는 겁니까? 엄마야 줄넘기 소녀가 쫓아오나요? 설마요? 오오오? 어우?? 와아아아아아 레쓰! 플레이! 하하하하 뛰어뛰어뛰어 발뒤 선생님만 정신나간 줄 알았더만 줄넘기 소년도 맞히기 갔어 이이이이이이이이 오오오오! 오오 나 줄넘기가 아니라 엄마야 그냥 칼을 들고 쫓아와요 레츠 플레이 놀아보자 노이 일로와 아니 이거 여러분들 발디셋만 있는게 아니라 줄넘기 소녀도 있었네요 아 아 아이 또 막다르게 아 아 아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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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지마 오지마 레츠 플레이 엇 어 호 raj 와 와 지금 몇번 잡아먹히는거예요 나갈 준비가 됐거든요 아아 일로가서 아무것도 없네 어 kind 어 요번엔 좀 빠르다 아니 플레이타임 좀 빠른 것 같은데 얘 어 뒤쪽에서는 플레이타임이 계속 쫓아오고 나는 이 악몽은 탈출은 해야 되겠고 그냥 정신이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거 계속 거리벌리면서 가야 돼 이쪽인가 오케이 놀랄까윽 레스플레이 레스플레이 게임 섬타임스 나간다 이 자식아 우루루루루루 아이고 깜짝이야 꿈이었구나 다시 자야지 꿀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